형님 아니 집이 너무 좋은데요? 60평이야? 60평 자식아 여기도 겐지러 여기도 겐지러 형님 집이 좋습니다. 썩은 곡입니다 형님 아 잘한다 이 자식 너무 보기 좋아 이 자식아 괜히 싫어 아 이 자식인가 아 참 형님 형수님이 안 보이십니다 아 그러게요 여보 애들 왔어 나와봐 어머 어서와 어서 와 가십니까 왜 울어 갑자기 왜 저래 형수가 못생겼어 이 얼굴로 어떻게 살았어 이쁜구석이 하나도 없잖아 솔직해서 미안해 뭘 못생겼어 이 자식은 괜히 싫어 여보 사랑해요 어 그래 난 사랑해 여보 사랑해요 아니 난 사랑해 알았어 그래서 말이야 여보 사랑해요 왜 왜 왜 옷이가 불쌍해 아 우리 어떡해 아 그래 딱 가줄게 어떡해 아 그래 가만히 있어 집에 안가도 할 거야 이 자식은 하지 말라니까 이 자식은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 자식은 할 말 있고 하나만 있지 이 자식이 말이야 그만해 이 자식이 어떻게 될지 야 야 저희 애들 저기 뭐야 뷔페나 좀 꺼내서 줘 알겠어요 너 말 조심해 알았어 항상 너 그 입의 문제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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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이고 와이프야 어머 귀여워 그냥 진짜 맞장을 뜨지 않아 야 야 야 야 어? 너 뒤진다 보고서? 야 야 뒤진다 야 그만해 나 뒤진다 야 너 일로 안 와? 야 야 그만해 야 일로 오라고 야 야 뒤졌어 진짜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야 야 형수잖아 왜 그래 도대체 어? 근데 쟤는 진짜 뒤지게 만들 거네요 이 자식은 끝까지 장난치네 이거 아 죄송한데 제가 요즘 피곤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. 죄송합니다. 피곤해서 그래? 네 죄송합니다. 너 자. 말하지 말고 자. 가 자. 자 인빵! 네 죄송합니다. 조금만 자겠습니다. 아.. 너 어디서 왔어? 속초에서 어쩌니? 누가 보냈어? 속초 운윤희 님이 보냈습니다 형님. 야 골에 또 금목걸이 찼는데 뭐야? 아 이거 이번에 속초에서 농미더머니가 열렸어. 뭐? 근데 내가 농미더머니 우승했잖아. 거기 가서 못 농을 했어 도대체. 어? 그것도 보여줘야겠니? 해봐 한번. 비트 주세요. 네. 내 눈 귀때기 때려박어. 요. 요. 겨드랑이 털어. 요. 제모 싸움. 나 속초에서 왔자니. 그곳에 계신 울 언니. 내가 좋아하는 우 년이. 내 빤은 알마니. 너 내가 지금 농 치는데 자니? 아이스. 요. 농미더머니. 대신 머릿속에 뭐가 들었어? 네? 텅텅 비었자니. 와. 야. 헛수 많이 모자. 가서 밥이나 먹어. 아 나. 속초에서 국물에 밥 말아먹고 와서 배부르잖니. 아 참. 뭐 먹고 왔는데? 아 요번에 또 속초 운윤희 형님께서 속초에 국밥집을 내셨어. 야. 거기 맛이 굉장하더라 굉장히. 뭐 먹었는데. 생일 때 먹는 운현이네 미역국. 그리고 해장할 때 먹는 운현이네 북엇국. 여기저기 막 이동하면서 먹는 이동국. 그리고 모두가 하나되어 응원할 때 먹는 대한민국. 대한민국. 야 니들도 다 먹어 봤구나. 아 그리고 이거. 뭐야 이거는. 운현이 형님 국밥집에서 이게 제일 비싼 국인데 내가 싸왔자니. 이게 제일 비싼 거라고? 어. 송혜 선생님이 장수하는 비결이 이 국을 자주 드셔. 이게 송혜 선생님이 먹는 국이라고? 응. 어떤 국이냐면은. 단국. 정국이야. 아 맛있다 맛있어. 단국. 야 국은 정국이지. 단국. 어 마지막 한 숟갈 남았네. 단국. 노래잖아. 뭐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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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창업을 일본 송혜관입니다. 아 진짜 돌아버리긴 해 진짜. 아 짜증나 진짜. 너. 너 같은 놈들은 형이 있었으면 두드러 맞았다고. 아 맞다. 너 형도 없지? 나한테 형이 있어. 네. 나는. 형이랑. 어려워서 우애가 깊었어. 근데 어. 어느 날 형이. 양아치들한테 두드려 맞고. 충격을 받았는지. 나랑 말을 안 하기 시작한 거야. 하루가 지나고. 이틀이 지나고. 그 4일째 되는 날. 내가. 형한테 밥을 차려다 줬는데. 형이 감동을 했는지. 내 앞에서. 입을 연 거야. 오. 어떻게 했어요. 똥내가 너무 나더라고. 예. 똥내가 뭐 그런 똥내가 다 있는데. 뭔 소리 할까 그게. 아 짜증나. 뭐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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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손님 꿈꿨어. 어디 갔어. 야. 여기다 뒤졌어 이따가. 야. 야. 뭐야. 아. 아. 아이고 형이. 야. 강 실장. 끝내버려. 아 진짜. 이게 진짜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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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. У으으음. 어우 오 오. 으으. 바랏 seating. 왕 아 아. 야 알겠습니다. overt. eta. 으하 이. 아! 자! 아! 야! 그렇지! 그래! 저기요! 저기요! 지금 우리 남편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? 난 여자도 안 봐줘! 아우! 더 못생겼어! 아우! 아우! 게다가 뚜뚜해! 아우! 나 이거 슬퍼서 못 있겠다! 가야겠나! 너도 뚱뚱해! 아우! 간지러워! 니가 더 뚜뚜해! 니가 더 못생겼어! 야! 오인택이! 나 칼잡이야! 칼잡이! 난 앞잡이야! 나 독보잡이야! 야! 역시 농민어머니 출신이야! 너 오늘 뒤졌다! 머리도 폈고 넌 뒤졌어 오늘! 아이 속초! 니가 까불 때가 아닌데? 뭔소리야? 너 가족 중에 형 하나 있지? 넌 우와! 네가 왜 Your forgive 알아! 얘들아! 예 형님! 가만히 있어! 요 요! 야! 가만히 있어! 야! 진짜 우리 형 손! 애! 야! tilde! 게쳐ろよ! うちのや! 아아! 우아앴아앤아…